개성재 아나운서가 살을 뺄 수 있을까요? 늦었습니다. 형님은 잘 아는데 좋은 분인 건 알지만 그거는 좀 안 돼요 삐 처리해 주시나요? 왜요? 진심으로요? 뭐라고요?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같이 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지금요? 네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? 저희 멘토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시긴 한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미지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에 속지 마세요